안녕하세요. 양말꺼풀입니다. 와 이제 지우개가 있어 오빠. 오케이 룸퐁. 선물. 선물 봐. 와 진짜 많아. 과연. 가자 가겠다. 하나만 뽑자.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. 도전. 이렇게? 과연. 오 대박. 오 대박. 와. 오빠 이거 뽑은 거 아니야. 근데 방향. 잘 컨트롤 할 수 있죠. 어떻게 해야 돼. 하나 둘. 오 지우개. 오 지우개. 어떻게. 어떻게. 이러다 시간 가겠는데 오빠 4초 4초. 그대로 누워. 아 빠진다. 와. 안 돼 오면서 튕기면 안 돼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오빠. 여기를 살짝 들어주자. 그럼 되겠지. 거기를 들어. 응. 여기를 살짝만 들어주면. 와 뽑기 하다 별일이 다 있네. 지우개가 어떻게 저기에 딱 걸리지. 가자. 들어올려. 아. 와. 이거 뭐냐고. 아니. 아니면 이 앞에 마스크를 건드려야 되나? 얘를? 응. 어. 잡기가. 아. 아. 와. 지우개. 와 지우개. 어떻게. 어떻게. 3초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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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개가 저기 꼈어. 하하하. 하하하. 대박. 야. 다른 얘도 들고 올까. 그럼. 응. 응. 잠깐만. 다리가 뜨거운 것 같은데. 들어갔어? 아. 그러네. 줄 꼬였다. 오빠. 저거 어떡해? 오. 그래서 힘 못 받는 거 아니야? 하하하. 난리 났는데? 나에게. 오. 와.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하하하. 하하하. 아. 하하하. 아. 하하하. 하하하. 오. 일단 이대로 진행하는 거야? 하하하. 어. 이제는. 올라가자. 올라왔어. 올라왔어. 하하하. 저게 문제야 이제. 하하하. 이게 바로 그림의 떡 아니야? 그럼 어떻게 꺼내지? 꽂아볼까 여기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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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았잖아. 어떻게 또 들어갔네? 어! 좀 뺐다! 그지, 그지, 그지. 한 번 더. 한 번 더. 갈대. 어! 어! 나이스! 하이파이브! 하이파이브! 신경 감수했어. 자, 그럼 이거 꽂으러 가볼게요. 너무 억울할 뻔했단 말이야. 꽂으니까 좀 잘 나오네. 한 번 다시 꽂아봐. 근데 짙게 꼬였어. 시간, 시간. 시간. 7초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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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, 들어갔어, 들어갔어. 일단 꽂았는데, 어! 빠졌겠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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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빠졌는데? 아, 너무. 가깝다. 자, 마지막이라 벌써. 아, 꺾고 꺼낸다고. 벌써 끝났어? 응, 꺼낸다고. 이게 벌써 마지막이라고? 자, 잘. 끼워. 봅시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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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잡은 것 같은데? 오! 오! 와! 자, 천원 갈게. 천원 있어? 천원 줄 있어. 자. 천원 가자! 여기 떨어지면 취향이야? 자, 저거 두 개 딱 뽑았는데. 지우개가 또 여기 있잖아?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우리는? 모르겠어. 제발. 근데 필름통원 두 개다. 과연.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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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불안해! 어떻게 이러지, 또? 제발! 오! 오! 그러면 어. 지우개를 들자. 아, 지우개를 들어? 아, 오케이. 다 잘 빼고. 이렇게. 이렇게 다 빼고. 그렇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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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다, 저기 걸렸다. 여기 아저씨. 뭐가 걸렸어? 응. 뭐가 걸렸어? 통에 이렇게 못 나가게 딱 걸렸어. 헉!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이제? 이제? 빼야지. 통에 걸렸다고? 여기선 잘 안 보여. 그러니까 딱 맞게 두 개. 어, 됐어. 됐어? 어. 지우개. 지우개. 지우개 두 개가 붙은 거야? 왜 이렇게 흐려졌지, 화면이? 아, 됐다. 어? 어? 뭐야? 또 뺐더니 쪼개 걸렸어?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니.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, 나 참. 이제 마지막, 이제 털어. 아, 하이파이. 오빠 이럴 시간 없어, 빨리 해. 이럴 시간 없어. 하이파이브 할 시간이 있잖아. 하이파이브 할 때 3초가 지나간다고. 자, 마지막이야. 이겨내. 다 controls. 하이파이브 할 때 채 발MSж 헹진. 흐뭇해loe plug. 설마 얘 또 걸리나? 으아아 아 자아, Ornice 고생했죠? 자아. 쫄깃쫄깃한 시간이야. 자 일단 상품 먼저 보겠습니다 상품 아 상품 먼저 봐? 얜 뭐 하는 거야? 스마트 리빙 옷걸이형 제습제야? 왜 이렇게 화면이 한 번씩 흐려지지? 어? 제습제 어? 찍었어 제습제 얘는 블루투스 헤드폰 좋아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은데? 우리에게 아 어? 소리가 하나 둘 셋 오! 대박이야 대박 몇 번이야 보지마 나 줘 나 줘 보지마 보지마 대박인데 오빠? 설마? 아 얜 없어 설마 하나 둘 셋 오! 오빠 이거 뭐하는 거야? 그거 먼저 보자 자 나 안 봤어 번호? 번호? 일단 가보자 우와 오빠 두 개 뽑아는 두 개 있어 번호야 잠깐만 이게 바로 개이득이지 13번까지잖아 어 난 10분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? 그래? 믹서 이제 봐봐 몇 번이야? 왜? 어우 소름 돋았지 왜? 아니잖아 미쳤어 오빠 이거 12만원짜리야 아까 검색해봤잖아 어떻게 잡아 여기를 오빠 이거 사장님 우시겠는데 아 무거워 어 무거워 나도 돼? 어 누워 누워 오빠 뭐야 이거 메인법인거야? 자 내가 몰래 볼까요 자 잠깐만 잠깐만 10번만 아니면 된다 10번만 아니면 돼? 10번만 아니면 돼 10번만? 안돼 4 2 아니야 어 몇번인게 나 그러면은 몇번 오네? 9번 9번 아니야 7번 아니야 8번입니다 와 안열려요 자 잡아줄게 와 이거 뭐야? 선풍기인가? 선풍기 와 대박이야 두개 동시에 못들거 같은데? 여기 맞아 와 개이듯 오늘 잘 뽑고 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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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a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